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던 피프티 사태는 어느새 많은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멤버 4인 중 키나만이 홀로 소속사 어트랙트로 돌아왔고 나머지 3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려했던 정사는 돌아온 키나만 받게 되었고 3인에게는 130억 손해배상 청구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한때 자기 식구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심경을 직접 전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전홍준 대표는 마침표를 찍는 기사가 나가서 마음이 좀 씁쓸하다. 나는 모르겠다. 내심 애들 3명이 뒤늦게라도 혹시라도 어제까지라도 돌아왔으면 하고 바랐다. 대중들한테 정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해봤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마음이 안 좋다. 오늘로써 2년을 더 이상 맺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 어젯밤부터 마음이 안 좋더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성공하는 확률이 1억분의 1인데 그걸 뚫고 성공을 했는데라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 사태의 책임을 3인이 져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안 좋다.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나. 오늘로써 더 이상 맺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길을 잘못 돌아섰으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18, 19살짜리와 그 부모님들이 연예계를 어떻게 알겠냐 다 속은 거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50 계약 해지 3인이 주장한 하성훈 앨범 관련해서는 하성훈은 앨범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나갔다. 그런 거짓말을 부모들이 한 번도 확인 안 하고 험한 길을 선택했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다라며 속상해했습니다. 홀로 서기에 돌입한 키나에 대해선 이번에 빌보드에 가서 키나가 아침부터 준비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는데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씁쓸해했는데요. 손배소 소송 직전까지 멤버 3인의 복비를 기다렸다고 털어놓은 전홍준 대표는 가요계 속으로 50-50 일기가 사라졌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만든 사람으로서 생명력을 준 사람으로서 이렇게 떠나보내게 됐다. 되돌아보니 그 세월이 그렇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130억 손배소 청구 이후에도 50-50에서 나간 3인 측에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는 최종적으로 손배소에 들어갔다.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가요계 속으로 50-50 일기가 사라졌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바보처럼 기다렸다. 안 되는 건 안 되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내가 만든 사람으로서 생명력을 준 사람으로서 이렇게 떠나보내게 됐다. 되돌아보니 그 세월이 그렇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을 겪으며 허탈감을 느꼈을 전홍준 대표인데요. 그런가 하면 50-50 2기 결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전홍준 대표는 회사는 발전해야 하니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뉴 멤버 찾는 거에 하루라도 빨리 더 몰두해서 더 멋진 아이들로 더 멋진 음악으로 하루라도 빨리 컴백시키는 게 우리 회사와 제가 할 일인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누구보다 충격을 받고 허탈한 한 해를 보냈을 전홍준 대표입니다. 다행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50-50의 멤버로서 키나의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나는 서울가요 대상에서 수상한 소감을 팬들에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50-50 공식 계정을 통해 키나는 허니즈 서울가요 대상에서 처음으로 올해의 발견상을 받게 됐어요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키나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해준 우리 허니즈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이 행복한 나를 소중히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루빨리 여러분에게 보답할게요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키나는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허니즈라고 덧붙여 팬들을 향한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키나는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 참석하기 위해 또 다시 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번 골든디스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라인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뉴진스는 한 편의 동화 같은 무대를 준비 중인데요. 골든디스크에서만 볼 수 있는 디토 퍼포먼스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신인상을 수상한 르세라 팀은 선배 아티스트 와이비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록 스피리트를 뽐냅니다. 박재정은 메가 히트곡 헤어지자 마라요를 골든디스크 버전으로 편곡합니다. 보이넥스트 두어는 사랑에 빠진 소년들의 귀여운 고백이 담긴 무대를 펼치는데요. 세븐틴은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무대로 손꼽히는 일본 발매곡 이마이븐 이프 더 월드 엔즈 투모로우를 한국어 버전으로 공개합니다. 세븐틴 유닛 그룹 부석순에 에너지 넘치는 무대도 기대됩니다. 스테이씨는 새해의 시작을 희망차게 밝혀줄 힐링송을 선사합니다. 스트레이 키즈는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팬들의 최애곡 위인전 무대도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아이브는 우리의 음악으로 세상을 물들이겠다는 주제로 홀리 몰리 퍼포먼스를 처음 선보이는데요. 앤하이프는 다크하고 섹시한 매력의 바이트미를 편곡합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골든디스크에 참석하게 된 제로 베이스원은 아워 시즌 단체 퍼포먼스를 최초로 인도네시아 팬들 앞에서 펼칩니다. 음반 부문 후보에 오른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네버랜드를 떠나며 퍼포먼스를 방송 최초로 공개합니다. 특별 공연을 위해 자카르타로 향하는 라포엠은 2023년 케이팝 히트곡 메들리를 이들만의 매력으로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YB는 느세락팀과 컬래버레이션 무대 이외에 록 페스티벌을 방불케 하는 무대를 펼칩니다. 그리고 키나 역시 피프티 피프티 멤버로서 참석해 글로벌 팬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인데요.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난 키나는 죽 소재의 재킷과 핫팬치로 파격적인 공항 패션을 연출했습니다. 러블리한 미소와 눈부신 미모가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새해부터 피프티 피프티 활동으로 바쁜 키나와 달리 3인은 자신들이 바랐던 모습과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인은 최소 13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을 떠안았지만 과거 자신들이 했던 말과 달리 아직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듯합니다. 3인의 팬클럽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전 멤버들의 변호사는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전 멤버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3인 측 법무팀은 현재 소송을 통해 결과적으로 원하던 전속계야 캐지를 상호간 통보를 통해 이룬 상황으로 더 이상 어트랙트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기에 팬분들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법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지호, 정세현, 정은아 3명의 멤버들은 건강을 회복해 가면서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고 있고 새 소속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음악 활동을 유지해 가려는 의지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되겠다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름의 최선을 다할 것이고 조금 더디게 느껴지시더라도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프티 피프티 팬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은 검사 키트 조작하고 잠적했다가 뒤통수 때린 것들이 선하다고? 저 계정 자체가 팬인지 투자자들 모임인지 의심스러운데 입장문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 저게 진짜면 쟤들은 돌이다. 반년 동안 스케줄 서른 개도 노예라고 무단히 탈한 애들을 어디서 데려가냐? 소속사를 찾는다는 거랑 선한 영향력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나? 이미 이전 회사에서 그랬는데 다음 회사에서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나? 받아줄 멍청이가 있겠냐? 언제 통수칠지 모르는데 전 소속사에서 해지 통보한 거를 본인들이 이뤄낸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멍청하다. 만약 데려갈 회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회사는 아닐 듯 소속사 찾는 것보다 직접 차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선한 영향력은 이런데 갖다 붙여 쓰는 말 아니다. 위약금 내줄 소속사 찾는 거네. 진짜 바보 같다. 일군 여덟도 대형 소속사 빠지면 현재 위치 지키기 쉽지 않은데 노래 말고는 멤버 개개인이 대중들도 모르는데 아직도 자기들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 통수친 애들이 선한 영향력 어쩌고 하는 게 참 웃기다. 위약금 물어주면서까지 데려갈 실력이 안 되잖아. 배신의 아이콘인데다. 소송 걸린 애들을 누가 받아준다고 등 이들의 어이없는 입장문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3위는 새 소속사를 물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키나는 홀로 50-50 멤버로서 글로벌 그룹을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상황이 또 펼쳐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며 50-50와 키나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